투모로우바이트 인사드리겠습니다! 원 드림!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트계 대표입니다! 지난해 신인상에 이어서 오늘 본상 프로필을 받게 됐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?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벌써 두 번째 참석 때 본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더 열심히 하는 투모로우바이트계 대표 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! 지켜봐주세요! 이렇게 서가대에서 신인상에 받던 건 인연을 수상하셨는데 스포츠에게 서가대는 어떤 의미로 기억될까요? 네 아무래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마지막 끝을 장식했던 시상식이 서가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기분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곧 설 명절이잖아요 팬분들에게 설 인사와 담당을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네 모아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모아 분들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진짜로 아시겠죠? 사랑해요 네 우리 모아 분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작년에 못 본 만큼 올해는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모아 분들 우선 첫째가 건강 둘째가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만수무강 하세요 모아 분들 파이팅 오 만수무강까지 그럼요 네 앞에서 말한 대로 지금은 항상 건강이 최우선이고 모아 분들이랑 하루빨리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직 저희 단독 콘서트 못 해봤잖아요 올해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새 분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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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